진상 지지자한 경우들이 그나라에 참여해달라고 시작! 잘할 수 있겠죠? 이 맛깎게가 되어 있다네? 그래서 미친 짓을 하자, 스파이로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대무스 아, 엔텐데무스 너무너무 배고파서 일단은 얼굴이 너무 동그러서 갑자기 부스나스에서 막 브립도를 먹고 어떡해? 이게 봐, 사랑해 근데 아까 거는 되게 언발런스해, 진짜 그 컨셉이면? 그럼 괜찮지? 민아, 투투 나갈 거면 지금부터라도 며칠 굶어놔라 옆에 안 보이게 언젠데? 내일! 아휴 마지막 학기, 마지막 추억 정인이와 함께 예스 너무 더워요 영광 이따 리허설 가잖아요 아, 이따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가는 거죠 버스를 타고 내면 안 돼 여기서? 저기서 이제 저희가 리허설을 하게 될 거예요 오, 예뻐! 야! 야, 야, 지금까지 잠깐만 어? 왜? 리허설 이후에 1주동안 할 것 같아요 어, 참여하는 데에 1호가 진짜 봐봐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틀어 어떻게 되세요? 이진아, 이진아 176번 이즈백 아, 네 저희가 좀 딜레이가 좀 되고 싶어서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야, 효성이다 맞네요 효성아! 효성아! 떨려? 아니요, 설레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나의 시절 속 일찍 우리 요정이, 우리 요정이 후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상해 행복한 축제를 위하여 위하여 첫 번째 진상 진입장 하는 우리 그 나라의 잘 못할 것 시작 모두 우리의 축제 서로 변거리지 않는 것이 숙제 빵 빵 난 네가 미워졌어 아 저게 바로 K 직장인의 사유 아닐까요? 저게 바로 K 직장인의 사유 아닐까요? 저희도 진짜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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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 끝났습니다 공연 후기는 일단 처음에는 살짝 근데 눈을 뵈는 게 없어서 지각하게 잘했어요 지각해서 긴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ENFP 이 친구는 아니고 정인이랑 우리 인연을 한번 알아봐 저희 인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연이 뭐야 듀금뒀금뒀금뒀금뒀금뒀금뒀금뒀금뒀 근데 잘했다 잘했는데? 잘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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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찢었다 소리를 다 들렀어요 어땠어? 잘했어 우리 유튜브 출연했는데 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알고리즘으로만 무슨 일이라고 하겠다는데? 너 허툰데? 병영씨 가고 싶은 주점이 있으신지? 뭐라고요? 가고 싶은 주점이 있으신지? 아 지금 남자 많아서 공대 간다 하는데 되게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즈프렌드 오늘은 다른 사람 이름이 민수 들어갑시다 진단야 너 자리를 한번 자라봐 이렇게 그냥 우리 노래 신나는 곳으로 가자 그냥 얘가 안주 엄청 잘고 소주만이라 여기 아까 샌드강 같지 않아? 진단야 선배님 받겠습니다 자 건조사 건조사 내가 할게 자 우리가 오름차게 한번 해봐요 아 오케이 자 내가 빰빠라꼬로로 하면 오라라라 하는거야 우라라라? 너 너무 좋아 빰빠라꼬라라 오라라라 나는 근데 약간 웃으면 좀 솔직해가지고 안 웃기면 안 웃고 난 더 크게만 해줘 안 웃는거야 나는 웃으면 솔직해서 안 웃기면 안 웃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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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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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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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 수강취 아아아아아 아 대박이다 하늘색이 나를 넣어 아악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디 입장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교수님 그만 좀 올리세요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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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oeduc 이상으로 안 봐 애들에 외대학 쪽으로 갑시다 저는 여자를 잘 받아 나 여자아수고 잘해 언니 나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진아야 너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상처받지 마 뭐가 부족해서 오늘 부족한 거 없고 너가 눈이 높은 거야 그리고 눈이 높은 거 절대 양보하지 마 양보하지 마? 당연하지 유튜브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관리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저스트원이랑 가방에서 그때 얘기했던 거 아 얘기 많이 했지 아 얘기 많이 했지 왜나마 다시 다시 살 거야 많이 했지 그리고 몰랐어 이렇게 아 여기 켜 어떻게 써요? 지금! 어? 그게 원래 승대에 있다가 아어쿠어쿠어어어 알았어 큼lining 개가 검색하는 젠장 우와 진짜imb Vegas lokasi Forn this 오해 유튜브에 나오는 거에요?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저희 하루를 보내고 이분 누구냐고요? 아 이번 저희 같이 놀았던 언니인데 여러분 얘 다 제주 서툴이 잘해요 저희 소녀리를 회장하러 왔습니다 난 수술이 됐어 왜 이렇게 됐어? 난 수술 손길 하나만 먹어 아 맛있어 경현이 이제 우리 싫어하는 거 어떡해? 답장 안 하는 거니까 이미 수술 당했어 경현아 미안해 웃기 좀 따뜻해지겠죠? них 삶이 찬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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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구 같이 찍 한 поех 그런 clampiten 찍ér 찍고 찍고 그냥 자기 genug 훗 성경